저희는 뷰씨 오 기 섭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뷰티풀 라이프! 뷰티풀 데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제가 어딜 왔게요? 어딜 왔게요? 이것은 바로 시흥입니다. 핫한 것도 많고 소문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특이한 것도 많고 난리가 났다고 해서 시흥을 샅샅이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시흥에 왔습니다. 날씨 좋고 간식일 때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 시흥에 엄청 특별한 방송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 거기에 또 초청을 받았습니다. 따단! 방송시간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몇 시지? 지금? 어머 나 늦었나봐. 빨리! 빨리 가야 돼! 아 그래? 몇 시야 지금? 어디 Space Program viewers 44ần classic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에도 은가은 거꾸로에도 은가은 은가은! 은가한 입니다. 반갑습니다. 은가한 님이 오셔서 오늘 저희 채팅창이 생각났어요. 주민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깜짝 놀라서. 저희 모두 다 정황입니다. 일반인 분이세요? 아니시잖아요. 일반인이죠. 주민이죠. 근데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끼를 다 가지고 있으신가 보다. 조금...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은가한 님이 하시는 트로트는 영어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나라 말일까요? 트로트는 그래도 한국말이지 않을까요? 외국어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트로트? 아니요. 전 세계를 공연 다닐 때 당당하게. 트로트. 트로트 싱어 은가은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 트로트! Hello everyone! I'm 트로트 싱어 은가은! 그러면서 짤막하게 팝송 한 구절만 한 불로 들려요? 박수! Let it go, let it go Turn away and stand the door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Let the stories all The call will never bother me anyway 와! 오 마이 갓! 와 이거를 이 거리에서 내가 듣는다고? 외국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전화 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 방송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성함이 정이신가요? 아닙니다. 저희 정한 이 이동의 이 이동의 정이 맘 넘치는 정이 마을 이렇게 저희 마을 방송국 이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방송국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직접 저희 마을 방송국이 있으면 다 같이 소통하는 데 너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 2020년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렇게 마을 방송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을 소식이나 행정 소식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기능도 하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주민분들이 접하실 수 있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추천해 주실 건 없나요? 마침 저희 오늘 규시 오이송 미디어 활동가 팀이 야외로 철취제 나가실 예정인데 한번 만나보시고 오! 갑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아프레이드 인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뷰 씨 오! 이! 저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왜 오이송이에요? 저희가 오 씨, 이 씨 오이송입니다! 그래서 비밀과 시행으로 오이송입니다! 그렇구나! 거국성 주민 지원센터로 출발해볼까요?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차로 갈 수 있어요? 네 가봅시다! 출발! 이거 2000년대에 하던 건데 하나, 둘, 셋! 뿅! 오! 도착했어! 오! 진짜 됐어! 좋아! 해보셨어요? 공간 이동? 네 네 이곳이 어딘가요? 바로바로 여기 거북성 주민 지원센터 아! 거북성 주민 지원센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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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죠 네 지난 2월에 굉장히 입주민들이 많아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전혀 없고요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휴일에 주민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추가 수당 받으셨어요? 네? 추가 수당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같이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네 이제 완전 시흥시를 한 번에 꽉 깨뚫어본 느낌이에요 이사분 이사 오세요? 아! 그럴까 봐요 집 사주실 거예요? 내 거 내 거 보세요 정리망을 한번 돌아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특별한 경험한 것 같아서 진짜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웃어가면서 즐겁게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정말 사랑이 가득하구나 해서 그 사랑을 한 번 마음속에 이렇게 콕 박히고 가는 기분이에요 사랑이 너무 넘치니까 그래서 뭔가 행복을 얻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3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응가은 씨를 위해서요 응가은으로 3행시 하나요? 아! 아닙니다 네 전임을 외쳐주시면 저희가 방송 아 방송국으로 아 방송국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준비하나요? 네 정의마을 방 방문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영광씨 어머어머어머 송! 송구하지만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돈만 아니면 돼요 네 국! 국 숟가락처럼 구수한 노래 한 곡 와주세요 아하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엄지 엄지 척 엄지 엄지 척 전생연분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완전 좋아요 엄지 척 감사합니다 정의마을 엄지 척 정의마을 방송국 엄지 척 3절까지 해야죠 하하하 거북이 모양을 갖고 있어가지고 거북석 아 진짜? 만든 모양이 거북이 등 모양이에요 아 네 얼굴도 있고 네 얼굴도 있어요? 우와 으어어어어어어 오이오 회원님 예전지 아 오이오 네 gentleman